이 암만 생각해도 일하고 무작정 기다릴 만은 아뇨 올라가 걱정할 거 없어 아니 아니 그 처죽일미 딴소리라도 하는 날에는 이 헬미가 그 집 문지방 절대로 살아선 안 넘어올겨 그냥 그 집 안방에서 혀를 확 깨물던가 할머니 그냥 며칠만 더 기다려봐 아 며칠게 더 기다려 시방이 며칠진디 서울이다 서울이요? 아 봐도 봐온눈 여보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상견례요? 어미 내일이요? 잠시만요 할머니 아버님이 상견례 하재 내일 내려오신다고 괜찮냐고 여쭤보래 아이고 여쭙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암때나 오시라 그래 암때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간신보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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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그래 괜찮은 시대? 아 알았다 그럼 우리가 내일 내려가마 그래 저 한시까지 내려갈 테니까 할머니께도 그렇게 말씀드려 그래 내일 보자 그래 내일 보자 정관이 얘기 다 들었지? 예 고맙습니다 아버지 예 고맙습니다 아 좋아 축하한다 야 이거 우리 엄마 큰 결심했네 응? 야 들어가봐 예 네 아 저번에 아버지 우리 우리 우리